어.. 겐틀 조지겠습니다 제가 아 공지 올린다고 했는데 깜빡했다 이 판 끝나고 올릴게요 맥크리 다운 상대도 오토힐 아닙니까? 오! 겐지 반사 없어요? 음 나이스 왼쪽 방에 자리야? 자리야? 자기 실드 없고요 조져요 조져요 오케이 나이스 아 맥크리 맞았고요 어 로드호그 아 죽을 뻔 했잖니 피고 남았어 으악 으악 못 본걸로 합시다 못 본걸로 합시다 못 본걸로 합시다 흠 예전 넌 넌 아직 멀았어 어 저 치유의 노래 자리야 자기실도 없구요 왼쪽에 뒤에 들어와있어요 왼쪽에 자리야 비비는 너 비비는 너 비비는 자리야 뒤에 나의 뒷건물 자리야 다운 빈지 만사 빠졌구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왼쪽 건물 개피 역행 빠졌구요 로드 그랩 조심 애들 왼쪽으로 다 몰려가요 로드 그랩 상대 피트 트레이서 반피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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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오케 나이스 루슈 반피 오케 나이스 2분 30초 겐지 반사 빠졌구요 겐지 다운이구요 어 아 왜 아무도 안죽니 어 오른쪽 오른쪽 로드워그 트레이서 트레이서 왼쪽 리퍼 나왔어요 자리압 있을건데 오케 왼쪽 석양 아 나 맞는다 이거 어어 늦게 쐈다 리퍼 리퍼 들어와있는거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30피 역행 빠졌구요 왼쪽 건물 화물 뒤쪽 트레이서 개피 왼쪽 건물 오케 나이스 지금 2천 2백인가 어 아 3천 2백 2천 2백이란다 미쳤다고 하하이 학교에서 홍보를 했다 리퍼 어둠으로부터 위에 왼쪽 건물 리퍼 루드 뒤에 왼쪽 방 왼쪽 방 이거 겐지 빼고 리퍼 나온거에요 오케 리퍼 다운 로드워그 반피 어 루슈 더 끌렸데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아 트레이서 상대 자리야 이제 궁 찼어요 아 맥크리 저게 한명 걸린다 무조건 트레이서 자리야 개피 트레이서 노궁 아 트레이서 너무 좋았다 오른쪽에 로드워그 바로 저 그랩 조심 그랩 빠졌구요 맥크리 반피 맥크리 다운 오른쪽 오른쪽에 로드워그 리퍼하고 리퍼 위에 낙궁 오케 리퍼 다운 살짝 빼도 돼요 저희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합류 합류 타이밍 재고 어차피 리퍼 죽어가지고 얘들 리퍼 합류 못하거든요 오오 아 트레이서 여캠 빠졌구요 석양 야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구구 에이하고 첫번째 구간 막 빨리 밀려가지고 지는줄 알았는데 마지막 구간에서 엄마 원숭이가 희생을 했어 원숭이가 희생을 해서 살았네요 웨크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정크렉 27 20킬 3대스 정크렉몬 뽑아가지고 맨 마지막 뽑은 했는데 저렇게 많이 했어? 정크렉